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과 정 청와대가 나서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20조 원이 좀 넘는 돈인 것 같고 200만 명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대상자들이 대부분 투표와 관련된 사람들 콕 집어서 이렇게 선거에 표가 있는 사람들만 준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업한 부모나 그 밑에 있는 대학생 자녀가 모두 다 지원을 받는데 그러나 미성년자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폐업했다고 해서 대학생까지 직접적으로 코로나 인정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바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 지원해주는 게 정치적인 셈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원 대상자 가운데서는 상인 노점상 같은 상인과 또 법인의 택시 기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여론을 전파하는 데 용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이렇게 지원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대학생 그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게 과연 정당하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청은 2월 28일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위한 추궁 예산안을 이번 주에 마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온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스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부모님의 실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근로정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을 명분으로 대학생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립이 가능한데다가 그리고 성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매출 관련해서 이익이나 감수하는 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의 부모는 실직 폐업한 자영업자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선영자 자녀를 둔 실직 또는 폐업 과정은 추가 지원에서 배제돼서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세대에 있어서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돈을 안 준다 하는 이런 기준 자체가 바로 정치적인 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에 있어서도 투표권이 없는 미선영자에게는 지원을 제외하는 것 바로 이게 선거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늘어난 것도 결국은 이렇게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집중 지원하는 그래서 매표 행위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배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아주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객관적인 매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인데 자영업자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우리가 호구다 또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이들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노점상 하는 분들의 표만 소중한 건가 노점상 깔러 가겠다 하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점상 하는 분들의 표만 소중한 건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겨냥한 것임을 지금 다른 자영업자들이 바로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노점상은 카드 결제 시스템도 잘 안 갖추고 있어서 연 매출이 낮게 잡히고 이에 따라 간이 사업자로 분리돼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을 국가가 구제해 줘야 하는데 애문 사람을 지원한다고 하니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 생활자 중에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스, 법인택스, 기사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하나 하는 벌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기 당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 이상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이상의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득도 신공항에서부터 재난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점은 선거표가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세금 낭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나중에 세금 낭비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교수들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어샤 어샤 국민 응원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 전파에 용이한 직업군이 상인과 택시기사 등을 포함해서 학생들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표가 된다면 무조건 퍼주겠다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 대부분 퍼주는 것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 부채 규모가 천조가 되고 또 전체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치솟아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허리가 휘청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당장 표를 얻고 정권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마구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퍼주겠다고 하는 세력들에게 오로지 표로서 심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창경TV였습니다 자산경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